자 여러분들 10월을 맞아 특히 이제 파이널 준비로 연용 없으신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10월의 영상 편지입니다. 원래 제가 9월에 9월부터 매주 공지사항에 그 주의 학습계획표와 편지를 레터를 매주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10월이 되었고 또 가을이 되었고 이제 수능까지 40일 정도의 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영상 편지를 한번 써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10월이 됐습니다. 진짜 이제 수능이 다음 달이네요. 다음 달. 여러분 대부분 겨울방학 때부터 학습을 시작하셔가지고 여기까지 거의 1년 학습을 해오셨는데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을 텐데 잘 버텼고 그 자체가 정말 여러분들 너무 고생하셨어요. 생각해보면 참 주마등같이 스쳐가는 기억들이 있죠. 겨울방학 추울 때 고3 됐다. 계획표 짜고 스카든 학원이든 어디서 공부하다가 또 3월에 개학해가지고 또 막 EBS 학교 공부 내신시험 보고 그중에 또 교육청 또 그러다 6월평가원 뭐더 진짜 끈질겼던 여름. 그치? 벌써 여기까지 왔어. 시간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정말 그 시간들이 지루하고 여러분들 아마 뭐 그쵸. 오늘 하루 또 언제 가나. 그치? 아 이 김상우 또 캐스트 이것도 무슨 소리 하려고 또 이런 이야기 시작하냐. 뭐 그치? 막 이런 걸 수 있어. 그 순간은 뭔가 지루하고 정말 시간이 더디게 갈 수 있거든.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한번 이렇게 뒤를 딱 돌아보면 정말 어? 이만큼 내가 훅 왔다고? 그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참 빨리빨리 흘러갑니다. 그치? 이제 그리고 그 시간도 고작 한 4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치? 모든 실험이 그렇듯이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만 항상 우리는 그래. 직전에 뭘 하느냐. 직전에 어떻게 마무리했느냐. 이게 모든 시험의 어떤 성패를 결정하거든. 야 생각해봐라. 학교 내신 시험 같은 거 보면 뭐 몇 주 전에 공부했고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전날 뭐 했느냐. 그날 아침에 막 쉬는 시간에 더 한번 공부를 했냐 안 했냐. 여기서 막 엄청난 차이가 생기잖아. 그치? 물론 이제 수능인 국어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 마지막 기간을 이 마지막 40일? 한 달 반을 어떻게 보냈느냐가 사실 어찌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겠지만 또 이 남은 기간을 정말 잘 마무리해 주시길 바라고 제가 높아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뭔가 여러분들이 생각이 정말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거는 네가 나약해서가 아니고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 아씨 남들은 그냥 이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씨 나는 왜 이렇게 약하고 그냥 뭔가 혼자서 그냥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바보같이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이 지금 딱 들기 좋은 시기야. 지금이. 왜냐하면 불안하니까. 불안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 지금 딱 10월이라는 이 시점 수능을 한 달 앞둔 한 40일 남은 이 시점에 여러분들 아마 그럴 거예요. 하루에 천당과 지옥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죠. 뭐 이런 거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오늘 한번 또 멋지게 하루 열심히 공부해보자 하다가도 딱 가서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데 갑자기 또 모르는 거 나오거나 잊어버려거나 그냥 또 막 문제 풀었는데 막 우수수 틀리고 하면 아 또 이게 공부한다고 되는 건가. 근데 참 그런 것들 있잖아. 지금 10월이라는 이 시점이 40일이 뭔가 어떤 그런 뚜렷한 계기가 막 있거나 아니면 뭔가 어떤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에 의해서 네가 다운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오히려 너도 그럴 수 있어. 아 그래 내가 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까. 근데 뭔가 딱 이 10월은 진짜 우리 소위 말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우울증 환자같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조울증 환자같이. 하루에 몇 번 그냥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왔다 갔다 막 천당 지옥. 열심히 해보자 하다가 아 씨 뭐야. 막 하다가 그냥. 막 그런 거 있죠. 그냥 막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데 그냥 모든 게 다 내키지 않고 그냥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괜히 막 어떤 뭐 대상에 대해서 막 질투 친구에 대한 질투 그런 것도 들었다가 또 누구에 대한 원망도 막 생겨났다가 어떤 화도 났다가 그지 막 이거 어떤 때는 괜히 또 창밖에 바람 부는 것만 보고 있어도 마음이 막 쓸쓸해졌다가 딱 그러기 좋은 시기야. 근데 딱 우리는 하나만 기억하면 되죠. 지금 남은 40일 한 달 반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인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다 목표가 있잖아. 꿈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까지 다 왔거든. 그래서 딱 그것만 생각하면 좋겠어. 우리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이 가장 지금 의미 있고 내가 지금 내 삶에서 무엇을 지금 해야 하는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그냥. 제가 오늘 피니쉬 유나이티드 일본 교재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게 이제 이번 주 완강했거든.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여기 뒤에 여기 뒷표지 보면 제가 넣어놓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타증불고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등에 시루 말하자면 항아리 생각하시면 돼요. 항아리 장사를 하러 지게에다가 항아리를 엄청나게 싣고 이렇게 갔는데 쓰러져서 이 시루가 다 깨진 거야. 항아리가. 이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이 사람은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지. 그런데 사람이 다 깨지더니 그럼 딱 일어나서 쓱 하면 보더니 자기 갈 길 막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뒤에서 보던 사람이 어? 야 이거 너 시루 다 깨졌다. 너 왜 그냥 가자 했더니 이 사람은 이제 그랬다고 하죠. 아니 뭐 내가 돌아본다고 한들 이 시루가 다시 붙냐.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냐. 우리도 항상 마음속에 이런 깨진 시루를 안고 살아가죠. 깨진 항아리를 붙잡고 한숨을 쉬고 뭔가 한탄을 하고 과거에 대한 어떤 후회와 아쉬움 뭔가 어떤 이 현지에 깨져버린 것에 대한 어떤 누군가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 누군가의 탓을 하고 분노와 원망거리를 찾고 그치? 과거에 뭐 그치? 이제 다 지난 이학이야. 그치?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미래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 그래봤자 어차피 41이면 끝났나니까 그치? 막 40일 후에 어떻게 될까? 공부하면 잘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그냥 딱 뭐만 현재에만 집중합시다. 현재에만. 딱 오늘 하루 이 지금 한 시간 지금 10분 그치? 여기만 집중하는 거야. 여기만. 하루살이처럼 사는 거지. 하루살이처럼.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의미 있는 것이 될까? 그치? 무엇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그치? 이 순간 가장 내 인생에서 옳은 것인가? 거기에 대한 판단은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떤 이런 감정에 깨진 항아리. 막 온갖 그런 감정들이 막 허우적되면서 빠져나오지. 그러면 안 돼. 그러기에는 지금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아까운 시간들이잖아. 그치?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잘 돌아보시고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딱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냥 뭔가 우울하다. 내가 우울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 걸음 떨어져서 바로 아 김상훈 얘가 수능이 한 달 남아가지고 아 저 초주에 하면서 우울해하고 있구나. 그치? 가사께 좀 보두면 안 하죠. 아이고 불쌍한 김상훈 여기까지 오늘 고생했어. 우린 항상 어떤 두 개의 자아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문학에 보면 맨날 나오잖아. 이상적 자아 현실적 자아 올해 뭐야 그 우리 항상 그 자아성찰의 시들 보면 그치? 올해 그 이상의 거울에도 보면 거울 안에나 거울 밖에 나가 있듯이 뭔가 항상 거기서 휩쓸려 가지 마시고 항상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을 항상 다독이시고 또 어떤 그런 부정적 감정에서 여러분들 자꾸 끌어내와야 돼. 그래서 진짜 하루하루 하루살이 여러분들 말하자면 한 달 반살이 한 달 반만 살면 돼. 어차피 끝나. 그치? 한 달 반살이 한다. 딱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장 의미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인간은 올해 그 9월 시험에 백석시도 그랬잖아. 북방 떠나는데 슬프다고 했다가 또 안 슬프다고 했다가 백석도 막 오락가락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시인도 그런데 여러분들을 위한 어떻겠어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돌아보시고 괜히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의 이런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고 널 객관화 시키면서 그치? 빨리 끄집어내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셔서 항상 밝은 마음으로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딱 이 순간 현지에만 집중하자. 그치? 그러면 시간 금방 흘러갈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10월 진짜 빨리 흘러갈 겁니다. 시간. 근데 진짜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학습 이야기를 조금 그치? 왜냐하면 원래 올리던 그 공지사항이 원래 학습계획표였거든. 파인할 때도 이렇게 생각 많아지시니까 막 이것저것 하다가 우왕장 시간 보내지 말고 딱 이것만 하면 된다. 그치? 그래서 제가 원래 그 계획표의 목적으로 원래 그걸 시작을 했던 거라 학습 이야기를 조금만 하면 우리 이제 4주차입니다. 이게 앞에 3주차 공지사항은 제 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혹시 처음 본 친구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 파이널에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균형 감각을 유지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출 그 다음에 실전 연습하셔야 되고 EBS 정리해야 된다. 뭔가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다 보면 어느 쪽 하나로 극단적으로 배런스를 깨고 그냥 국어는 기출이지 그냥 뭐 맨날 모의고삼아 막 그냥 드립다 막 풀고 이런 형태로 한쪽을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떤 균형 감각을 항상 유지하시면서 우리 이제 기출 이 교재 이거 제가 오늘 책을 갖고 왔는데 기출 갈무리 원 이거 원입니다. 이거는 원 이게 이제 완강이 됐습니다. 이거 따라오는 거 수고하셨고 그치 그래서 기출을 정리하는 교재 기출 갈무리 원이 완강이 됐고 총 11차시로 완강이 됐어요. 사실 이게 현장에서는 지금 5주 분량인데 근데 뭐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뭐 이걸 처음 보셨다 이미 이제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그래봤자 11차시밖에 안 돼. 그래서 강의 듣고 여러분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체화하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2차시식 하면 뭐 일주일이면 끝날 분량이네. 그치? 그래서 뭐 이거 혹시 뭐 지금이라도 존재를 알게 됐다거나 좀 밀렸거나 하는 친구들은 당장 시작하시면 이제 10월 초니까 금방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기출 갈무리 2는 다음 주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정 알고 있으면 되겠고 실전 모의고사는 이감과 상상 모의고사 그래서 이감이 현재 오픈되어 있는 상태고 상상은 다음 주에 오픈이 됩니다. 첫 회차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출해서 공부했던 거를 45문제를 80분 안에 푸는 연습을 계속해 나가야 된다. 그치? 그래서 이거 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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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또 꾸준히 계속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이제 뭔가 새로운 문제 푸는 게 좀 부담스럽고 어쨌거나 모의고사 채점에 보면 또 그 나올 점수를 맞닥뜨리는 게 또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친구들 자꾸 기출 쪽 기출과 EBS 쪽으로만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체험장에서는 우리가 처음 보는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리고 실전 적응력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한 지문씩 끊어서 잘 푸는 거랑 45문제를 80분 안에 잘 푸는 거는 완전 다른 능력이잖아. 그치? 이거 꾸준히 특히 이제 10월입니다. 해야 돼요. 실전 연습을 같이 병행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올해만큼 또 EBS가 이렇게 크게 이슈가 된 해가 없고 이거 뭐 여러분들 이미 6월, 9월 시험에서 몸으로 이미 다 체감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사실 EBS의 중요성을 제가 여기서 다시 강조한다는 거는 뭐 불필요한 이야기인 것 같고 이거 뭐 필요하시면 그 제가 6월, 9월 다 이렇게 유네스코 해설로 강의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 EBS를 마지막에 한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EBS가 너무 중요한 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EBS를 부탁해 튠타케를 베이스로 해서 파이널에 제가 쇼츠 올려놓은 거 있죠. 10시간에 끝나는 EBS 그래서 기존 학생들은 복습용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기존의 튠타케 들었던 학생들은 그 다음에 또 뭐 하다가 또 EBS를 놓쳤거나 너무 밀려 있거나 이런 친구들은 이걸로 빨리 전체적인 한번 포인트와 체계를 잡으시고 복습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EBS 너무나 중요한 소스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 정리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출간되는 기출갈미리 2 안에 핫콜렉션 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요거는 이제 문학과 독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자체 소스와 그 다음에 올해는 그 이감 국어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이감에서 받은 DB들이 같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EBS 연계에 대한 어떤 소스들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핫콜렉션은 EBS와 실전의 중간이죠. 그러니까 실전 연습을 하는데 EBS 소스로 연습을 한다. 그렇지? 그렇게 해서 핫콜렉션이 기출갈미리 2 안에 한 권으로 들어가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갖고 학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한 주 한 주 진짜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 항상 정신 바짝 차리시고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하루하루 지금 이 한 시간 잘 채워나가시길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에 다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 쓰다가 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하고 만나니까 또 느낌이 새롭네요. 꼭 그런 지금까지 공지사항을 안 받던 친구들이 하더라도 아무튼 뭐 남은 기간 학습도 잘 해나가시고 4주차 영상 편지는 레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고 이 번째로 이번 주도 여러분들 파이팅 해요. 1, 2, 1